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심이 교회 유대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은혜의 선율의 이은혜입니다. 세상의 운명을 결정할 세천사의 기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심판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첫째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시록 14장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를 경배하라 하더라. 다음 주에는 심판의 시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심판이 펼쳐지는 대쟁터의 배경과 심판의 장소인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란 책을 보면 미국의 핵 잠수함의 당직장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수함 위로 수많은 배가 지나가는 어느 날 잠수함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급회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너무나 급작스럽고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일어났기에 자기 방에 있던 함장이 조종실에 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상 없나? 네, 이상 없습니다. 당직장교는 이야기합니다. 경험 많은 함장은 잠깐 조종실 안을 둘러보더니 음, 내가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는군 하고 조종실을 떠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특별한 영감을 얻게 됩니다. 잠수함 주위에는 온갖 종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모든 위험은 잠수함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배의 운명을 결정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밖의 위험입니까? 잠수함의 조종실입니까? 파도도 치고 암초도 있고 군함도 지나가지만 명철한 판단과 노련한 조종은 잠수함을 안전하게 이끌며 사명을 완수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함장은 요동치는 잠수함에서 어디를 찾아옵니까? 조종실 어떤 문제에 있는지 문제를 살지 않았습니다. 문제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수행하는 중심부인 조종실에는 공포의 기색이 전혀 없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고도로 숙련된 숙무원들이 차분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밖에 수많은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로말미 아마 여러 번의 요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동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병사들을 보고는 함장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밖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 위험 때문에 잠깐 잠수함이 흔들렸지만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조종실에 앉아있는 병사를 보고는 내가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는군 하고 말한 이 함장의 말은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갑작스럽게 요동하는 잠수함처럼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급하게 바뀐 요동하는 잠수함처럼 세상은 요동 중에 있습니다. 또 교회는 정말 방향을 모르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성도들은 우왕좌왕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주의 조종실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 우리는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세상을 운전하는 그 실력으로 세상을 주관하시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귀한 인도를 떠나서 그분의 백성들은 구원 받는다는 그 확실한 보증을 그분의 보좌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그 심판의 순간 어디를 보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성도들 위해서 변호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죄만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심판의 장소인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심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교과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시면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늘의 조정시를 보게 됩니다. 계시록 4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계시록은 하늘 조정실인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책입니다. 보좌라는 말이 신학성경에 71회 나오는데요. 그 중에 16회가 다른 성경에 쓰였고 계시록에 보좌라는 말이 55번이 쓰였습니다. 계시록은 보좌의 책인데요. 그 중에서도 4장은 진정 보좌의 장입니다. 보좌라는 말이 계시록에 55번 쓰였는데 그 중에 17번이 4장에 쓰였습니다. 계시록은 여러 문제에도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하늘의 컨트롤타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매스컴은 문제를 보여주잖아요. 계시록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우주의 대통령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보면서 걱정하지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보좌를 보여주셨을까요? 계시록 4장이 기록되었을 때 세상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요한은 죄수로 반모섬에 갇히게 됩니다. 대제국 로마는 막 탄생한 연약한 교회를 총력을 기울여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태로운 때였습니다. 앞길을 예상하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막 탄생한 연약한 교회 그리고 그것을 박해하는 강력한 세력 로마 분명 상대가 안되는 게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군분투하는 그분의 백성에게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는 분이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분명히 해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강력한 제국 로마는 이제 막 탄생한 교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요?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로마의 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의 보좌를 초라하게 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 미리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가 오늘의 주제죠. 심판회 때 사탄은 우리의 문제를 놓고 참소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구원하려 하십니까? 사탄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4장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시면 주위에는 24장로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역대상 24장에는 24장로의 기원이 나오지요. 바위당 때의 엘르하살 가게에서 족장 16명을 뽑고 아담할 가게에서 족장 8명을 뽑아서 도합 24명의 제사장이 순서에 따라서 성소 봉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지상 성소에서 대제사장을 돕기 위해 24 반열로 조직된 제사장이 있듯이 하늘 성소에서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력하는 24장로들이 있어 예수님을 돕고 있습니다. 24장로는 누구일까요? 장로라는 직분은 항상 사람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천사에게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또 장로들은 흰옷과 멸류관을 썼다고 하는데 입고 있는 흰옷은 게시록 3장 4호절을 보시면 신실한 백성들의 의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그들이 쓴 멸류관은 야구보석 1장 12절에서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장로는 천사가 아니라 구원받은 신실한 무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구원받은 자들일까요?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입니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많은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죄의 포로된 자들과 함께 승천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짐작하기를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부활하여 승천대에 함께 승천한 사람들 중에 24장로들이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구속받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쪽이든 이것은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구속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함께 유혹을 마주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덮고 깨끗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의리를 상징하는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과 하늘 왕족의 믿음을 가진 성도임을 상징하는 금 멸류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고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인류를 대표하는 24장로가 심판을 베푸는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대통령실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보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4장로가 봉사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심판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보게 됩니다. 게시록 4장을 보시면 보좌를 무지개가 두르고 있습니다. 게시록 4장 2절부터의 말씀 보시지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 위에 안지신이가 있는데 안지신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노화홍수 위에 있었던 무지개는 어떻게 만들어지지요? 소나기와 햇빛이 서로 조화되어 무지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 115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가 햇빛과 소나기가 연합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위를 두른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연합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아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가 햇빛과 소나기가 연합된 결과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보좌 위에 무지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연합되어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숙룡 먹다 딘 사람 물만 봐도 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홍수를 크게 한 번 당해가지고 곤란을 당한 사람들이 다시 홍수가 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지요? 무지개를 주시며 노화 홍수와 같은 그러한 멸망이 다시는 잊지 않겠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홍수 이후 사람들처럼 구원의 문제를 놓고 떨고 있는 우리는 비와 소나기가 만나 무지개가 만들듯 공의와 자비가 만나 만들어진 보좌의 무지개를 보면서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교과를 보시면 심판과 복음은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월요일 교과를 보시면 죄의 핵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율법은 폐지될 수 없다고 합니다. 율법이 폐지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지요. 하나님의 공의는 엄중한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비는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는 조화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삭순 사망이라는 엄정한 공의는 변하지 않으면서도 죄인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672페이지의 말씀 보시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공의와 자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돼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공의와 자비, 복음과 심판이 어떻게 함께 가는지에 대해서 스가리아서 3장의 말씀이 교과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거룩한 이상 중에 스가리아 선지자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큰 고통을 받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모습이 등장하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겸손히 단언할 때 사단은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일어섭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회복되면 안됩니다. 라면서 그의 범죄를 지적합니다. 대제사장은 사단의 비난에서 그 자신이나 그 백성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그 참 할 말 없는 지경에 누가 일어서죠? 교회의 증언 5번 471페이지부터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단의 비난에서 그 자신이나 그의 백성을 방어할 수 없다. 그때 그리스도 자신, 죄인들의 구주이신 사자는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 주장하심으로 그분의 백성을 비난하는 자를 침묵시키신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고난의 풀무속에 남아있었다. 죄 때문에 그들은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그들의 파멸을 위하여 붙인 불꽃 속에서 거의 사러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끌어내기 위하여 이제 손을 쓰신다. 여호수하의 중부가 수락되자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명령이 내린다. 그리고 사자는 여호수하에게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고 말한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그 자신이 죄와 그의 백성의 죄는 용서되었다.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졌다. 곧 그리스도의 의의가 그들에게 입혀졌다. 사단의 비난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의와 자비의 무지개가 두는 보좌에 앉으시니까 공의와 자비를 둘 다 충족시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이고 끝을 알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엄중해 보이고 또 죗된 나를 볼 때 구원의 소망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공의와 자비를 조화시킨 그 무지개가 뜬 하늘의 보좌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를 패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햇빛과 소나기가 만나 우지개의 보증이 주어졌듯 공의와 자비가 만나는 하늘 보호자에는 무지개가 떠 있습니다. 우리 공의의 엄정함 속에 또 그것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바라보시면서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목요일 교과를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잠수함의 문제는 밖에 문제가 아니라 조종실이 중요함을 먼저 살폈습니다. 심판이 펼쳐지는 긴박한 순간에도 요한기시록 5장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합니다. 요한기시록 5장 1절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의 능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쪽에 일곱인으로 인봉한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걸 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장면이 나오죠. 목사님 요한이 왜 우는 걸까요? 고대 유대인들은 토지를 팔지 말 것을 명받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레이기 25장 2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오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팔지 말라고 명령받았지만 인생사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난이나 불운이나 또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만나는 것입니다. IMF가 오고 또 코로나19란 재난이 온 것이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게 되면 두 개의 매매 증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인봉, 열지 못하게 끈을 묶어 보관하고 또 다른 하나는 땅을 넘겨 받은 사람에게 개봉한 채로 주게 됩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이 50년 만에 돌아오는 신년에 땅이 원래의 소유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50년을 기다려 땅을 되찾자니 너무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년이 오기 전에 찾을 길이 없나 이렇게 정말 고민하게 되는데 땅을 빼앗긴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나타나서 그 땅값을 대신 물어주면 그리고 계약서에 그 인봉을 떼어주면 다시 예전 땅을 찾아 안정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레이기 25장 23절부터의 말씀 다시 보시지요. 그렇게 값을 치러 땅을 찾아주는 사람을 기업무를자 또 구속주라 부르는 것입니다. 루키의 과부 라오비를 위하여 땅을 찾아주는 사람이 있죠. 보아스. 보아스가 찾을 수 없는 땅을 찾아주는 바로 기업무를자가 되는 것입니다. 땅을 잃은 사람으로서 인봉을 떼어줄 사람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생계는 막연하고 가족은 뿔풀이 흩어지는데 땅을 회복시켜줄 그래서 인봉을 떼어줄 사람을 학수고대하며 땅을 뺏긴 사람은 또 땅을 판 사람은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졌던 생명과 축복 그리고 그 자산에게 주어졌던 모든 권리는 물수되었습니다. 인류는 값을 주고 빼앗긴 이 세상의 권리를 회복시켜줄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빼앗긴 권리를 값으로 사서 인봉된 두루마기를 띄어줄 구원자를 이 세상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게시록을 보면 요한이 인봉된 두루마기를 떼어줄 사람이 없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시록 5장 1제부터의 말씀 보실까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빛에 쪼달려 그것이 유일한 생존의 기반인 줄 알면서도 땅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두 벌의 계약서를 써서 하나는 땅 산 사람에게 주고 하나는 인봉한 채 이렇게 두게 되었는데 인봉한 그 문서에 인봉을 떼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땅값을 치르고 인봉 문서를 찾아서 그 인봉을 떼어줄 그래서 그 사람이 있어야 정말 살 소망이 열리는데 그 인봉한 문서에 그 떼어줄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거 떼어줄 사람이 없기에 요한은 크게 울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그 문서가 궁금해서 어떤 것일까 조바심으로 운 게 아니죠. 요한은 그 두루마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빛에 쏟아달려 유일한 생존 기반인 요고심을 알면서도 땅을 팔아버린 사람들 땅이 없으니 살 기반이 무너진 그 사람들 그래서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남의 종사를 하게 된 이 형편에서 이 인봉된 문서를 떼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족은 정말 속절없는 운명을 면치 못하는데 너무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봉인된 양도 증서에 봉인을 떼어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루마기에 인봉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이지요. 이 캄캄한 이 답답한 상황에 누가 등장합니까? 게시록 5장 4절부터의 말씀 다시 보시죠.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암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기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일곱인을 떼어 정말 이 사단에게 모든 것이 팔리고 땅을 뺏기고 권리를 뺏긴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을 속량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과 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봉인을 뗄 자격이 분명히 있으실까요? 두루마기는 아무나 뗄 수 없습니다.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게시록은 이야기합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와서 보좌에 앉으시니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황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죄의 삭순 사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치를 죄의 값을 죽음으로 치르셨습니다. 값을 다 치르시고 인봉을 떼시는 것입니다. 합당한 분이 인봉을 떼시는 것입니다.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온 우주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인봉을 떼는 분의 손을 보세요. 못박힌 손이십니다. 우리 주님 치러야 할 값을 치르신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계약서에 봉인을 떼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이 두려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실 때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팔지 말아야 할 우리 땅이 팔리고 판 땅에 매매 증서가 봉인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까운 친족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값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합당하신 분이 봉인된 권리 증서의 인을 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게시록 5장 11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노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오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리고 우주와 만물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노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찬양을 들을 때 얼마나 감격합니까. 온 우주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인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없는 것입니다. 천사의 찬미소리에 온 우주의 만물의 찬미소리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주님 계십니다. 그분이 잃어버린 땅의 두루마리에 봉인을 떼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땅 지킬 힘도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땅을 사주시고 봉인을 떼어버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주의 조종실이지요. 우주의 컨트롤타워, 우주의 대통령실인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펼쳐지는 심판을 공부하면서 구원에 확신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인류를 대표해 봉사하는 24장르를 보면서 우리도 구원받게 될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에는 무지개가 둘러 있습니다. 무지개는 어떻게 만들어지지요? 소나기와 햇빛이 서로 조화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가 햇빛과 소나기가 연합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위를 두른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대신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공의와 자비를 둘 다 충족하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큰 지혜고 엄청난 사랑입니다. 목요일 교과에서는 심판의 장소인 하나님의 보좌에서 팔린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한 예수님을 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육과 그의 심판 시간이라는 주제로 성도들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멘